네, CAD 도면 폼을 축척에 맞게 설정하는 것과 그 축척에 맞는 폼 안에 도면이 그려졌을 때 치수를 축척에 맞는 치수를 불러다가 치수 뽑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도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50분의 1 축척 도면입니다. 자, 요거를요. 100분의 1 폼을 한번 준비해 보려 그래요. 카피하겠습니다. 자, 현재 도면 폼에 관련된 걸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엔드에서부터 이쪽 옆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자, 50분의 1을 100분의 1로 하려고 합니다. 스케일 들어가시고요. SC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점 잡으시고요. 자, 기준은 50분의 1인데 내가 100을 하겠다. 즉, 100 슬러시 50 두 배 해주셔도 되지만 항상 무엇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즉, 목표하는 스케일을 앞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슬러시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져온 걸 넣어주시면 돼요. 100 슬러시 50 해서 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도면 폼이 준비된 거고요. 자, 치수를 한번 여기에 맞게 설정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은 도면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카피하셔서 현재 도면을 이렇게 100분의 1에 맞게 가져왔어요. 자, 여기다가 치수를 한번 뽑아 보려고 하는데요. 레이어는 디멘션 레이어를 준비하시고요. 자, 디딤, 디멘션에 대한 설정을 들어갑니다. 자, 지금 50분의 1 도면에 맞는 치수 스타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50분의 1 치수 스타일의 설정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정 들어가서 보시면 선부터 보겠습니다. 치수선은요, 바이블럭 아니면 바이레이어, 내가 지정된 레이어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치수 보조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지준선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치수 뒤로 베이스드, 기준점이 되는 것의 통계치수, 합계치수를 말해줘요. 10은 1cm를 말하는 거죠. 자, 원점에서 간격뒤우기 한 5, 치수선 너머로 2 정도 되어 있네요. 기호 및 화살표, 점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 크기 1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에 갔더니만, 문자 스타일은 HG, TXT라고 하는 이러한 문자 스타일을 사용할 거고, 문자 높이가 3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말하죠. 치수 문자, 그리고 수직과 수평의 중심에 위로 놓여지겠다. 자, 맞춤에 갔더니만, 이게 바로 축척입니다. 50분의 1은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봤고요. 얘를 100분의 1에 맞게 한번 바꿔볼까요? 새로 만들기 하시는데, 여기다 100이라고 숫자 주시고요. 50분의 1을 기준으로 만들겠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고요. 맞춤해서 전체 축척을 100 주시면 됩니다. 확인, 닫기 할게요. 자, 그러면 디멘션 작업을 할 건데, 다시요. 디딤 들어왔을 때, 아, 100분의 1이 현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치수 뽑아 보겠습니다. 딤 호리젠탈, 기준점, 다음 지점, 자, 이때요. 일반적으로 한 2cm가 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100분의 1의 도면이니까, 2000 정도를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멘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딤 컨티뉴, 잡아줬고요. ESC 빠져나오고요. 자, 디멘션의, 이게 바로 기준선입니다. 딤 베이스드, 딤 베이스, 자, 이때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선택되죠. 셀렉트 선택을 하겠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어서 여기까지 가겠다. 다음으로 또 이어서 가고, 다음으로 또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00분의 1에 맞는, 축척에, 100분의 1 축척에 맞는, 디멘션, 치수 설정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50분의 1 축척의 크기와, 두 배로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200분의 1 도면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뭐, 내가 만약에 30분의 1을 도면을 하시겠다. 그럼 30분의 1 도면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폼을 복사해다가 50분의 1을 기준으로 30분의 1을 만들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30 슬러시 50, 즉, 기준값을 분모에 넣어주시면 돼요. 축척에 가서는, 디딤 들어가셔가지고, 맞춤의 축척값만, 10분의 1에선 10, 50분의 1에선 50, 100분의 1에선 1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